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독사알 100을 잡는 방법. 중앙에 100집을 다 없애야 되는데 이 모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연 집을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수일결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가볼까요. 이건 안되어 보이죠? 여기가 집입니다. 여기가 급소. 이건 잡아버리면 최대한 크게 버텨줬네요. 그럼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여기가 집이죠? 이것도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단수 치고... 아, 이건 안되겠는데요. 어디를 둬야 될까요? 여기를 둬 볼까요? 아, 최대한 불리면은... 아, 많이 불어났는데요. 집이. 이것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도본데 바로 급소 이렇게 먹여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는데요. 먹여치기 했을 때 100이... 이거 지금 나가면 안되잖아요.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이쪽을 단수 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예, 요게 옥집이에요. 죽었죠?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집어버립니다. 가만히 뻗는다. 자,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잘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런데를 두면은요. 이거는 그냥 여기를 이어버립니다. 이 두 점 먹고 떨어지라고... 아, 살았죠? 이러면 안됩니다. 여기 났을 때 양단수 쳐도 안됩니다. 이거 두 점 먹고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예, 여기를 또 집어버립니다. 여기서 집을 절대 못나게 해야 됩니다. 이쪽을 두면 이렇게 나가서 옥집이죠? 이걸 따면 이쪽을 먹여쳐서 옥집입니다. 그래서 첫 수 먹여치고 백이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쪽을 집어버리면은 요 가운데 집은 집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몽땅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